여러분 지금은 리허설 도중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는 이 소중한 마이크를 기부할 생각입니다 11년 전부터 꼭 이 마이크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저의 땀과 열정과 이런 노력들이 들어있는 마이크입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꼭 아꼈던 그런 선물 혹은 애장품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이 마이크로 바로 이 땀으로 여러분들께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운명이라고 하는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 운명의 차를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단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막힐 뿐이지 그 옆에 도로가 너무나 고속도로처럼 쌩쌩 달리고 있다 해서 누가 더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오른쪽이나 왼쪽 길이 막히면 내가 서 있는 그 차선이 잘 나갈 때가 있거든요 즉 뭐냐면 기회는 언제나 오고 성공은 언제나 오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기다리면 본인이 생각하는 꿈과 희망 다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그런 말을 꼭 후배님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